포트폴리오 비책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받은 다음에 내 포트 안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어렵다면요. 김태현 매니저의 실전 포트폴리오 보면서 그 전략을 함께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김태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비책 포트 현황 굉장히 좋으니까 바로 오픈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오늘도 150%가 넘는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15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종목 꽉 차 있고 조선부터 건설기계, 원자재, 화장품 굉장히 다양하게 섹터별로 담았는데 사실 오늘 앞서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도체주도 잘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반도체 안 담나요?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국내 지수들을 사고자 하는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 지수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반도체 후속주들, 장비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반등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좀 눌렀던 요인들 중에서 최근에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이런 양봉이 나오는 부분들을 과연 찐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그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금투세에 대한 이런 폐지 기대감, 결국에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들보다 그동안 좀 못 갔던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좀 긍정적 이슈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좀 시장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섹터에서 비장일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비책포트 보면 조선주가 2개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HD 태윤이라고 요즘 불리시잖아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 조선주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주는 사실 오늘 오전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이게 이제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2차원지 섹터 쪽에서 수급을 좀 빨아들이면서 약간은 탄력성이 좀 둔화됐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관련된 수의 업종들이 최근에 수납의 흐름들이 좀 나와준 상황에서 오늘은 다소 도용했죠. 도용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선 쪽 관련해서 트럼프 수의 업종이다라고 부각을 받을 시점이 다시 됐다라는 거 그리고 한 2, 3개월 정도 주가가 쉬었기 때문에 다시 또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접근해 본다면 충분히 조선주는 지금도 유망한 종목으로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에 조선 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이슈로 올라간만한 종목들을 편입을 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오히려 보셨잖아요.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아졌었습니다. 결국에는 일치 않는 매매를 추구한다면 결국에 그게 악재가 호재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는 이제 좀 쉬어갔었던 만큼 이제는 다시 반등할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비책포트 외에도 비장의 종목들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테마주 안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 SY 스틸텍부터 SG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SG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또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오늘. 네 SG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3천 원을 돌파를 못해가지고 그동안 뚫어라 뚫어라 계속 혼자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시가로 뚫어버리면서 지금도 거의 한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련된 지지율 자체가 지금 꺾이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특히나 미국 국채금리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지수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관련된 테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런 수급의 집중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보이자 관점에서 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한 3,45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익절가 잡아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절가는 2,800원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GA 수행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또 체크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비장의 종목은 또 어떤 섹터 또는 어떤 테마 안에서 골라주셨을지 궁금한데요. 김태윤 매니저님의 시선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시선은 자금 조달 최근에 완료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 붙을 수 있는 종목 오늘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장의 종목 어떻게 골라주셨죠? 네, 최근에 좀 손절 좀 짧게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의 비장의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장의 종목은 바로 현대차, 현대차고요. 사실 모르는 분들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인도 IPO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화신이라는 기업을 편입을 해가지고 목표가 달성했던 좋은 기업이 있기는 하죠. 우선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가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3% 때 또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지난밤 GM의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SUV와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 호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튼 현대차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도 같은 이런 SUV 쪽이라고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또 게다가 12월 달 되면 또 펠리세이드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한번 공약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내 추가적인 자사주 매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수 있다. 뭐 관세나 이민정책 그리고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8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현대차 가치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환율이 올라갔었을 때 또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종목들 다른 종목들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현대차에 대한 이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트럼프 후보가 했었을 때는 그게 또 단기적인 노이즈가 될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는 그래도 한번 이 스윙매매 관점에서는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목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우선은 정고점 부분 잡도록 하겠습니다. 25만 5천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3만 2천 5백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장의 종목으로 현대차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스윙버스 몰아주셨던 김준호 매니저님과 비슷하게 또 현대차 되게 좋게 봐주시는데요.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있죠. 저희 스윙매매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포트에 담지 않고 가격 전략만 따라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 최근 시장 급락 나와도 버텼거든요. 더 가져가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대차는 포트에 편입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가와 목표가 잘 참고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 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목표 주가 25만 5천원 제시해주셨으니까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는 어디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 오후 4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다가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부터는 슬슬 차익실현 하시고 오히려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주도 업종까지는 안 됐지만 추후에 우리가 조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잠시 후에 오후 4시에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HD 태윤 매니저님이십니다. 방송 이후에 조선주 관련 전략들 김태훈 매니저와 함께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김태훈 매니저님 고맙습니다.